악취, 벌레, 비닐로 맞고 뿌리고 뜨거운 물 붓고 이제 뛰어만 주십시오. 악취 들어맞고 대충 못 나오게 맞고 다 들어막아주는 건 물론 물은 강력하게 팔팔팔 내려가는 활명특허. 베스드 골드트랩 3총사. 보십시오. 연비, 절통 방어. 확실한 냄새 차단. 베스루의 악취가스 역류 방치. 활명특허 기술. 실리콘 입술마기 3개. 아래의 가스와 냄새, 벌레는 다 차단. 위에서 내려가는 물은 팔팔팔. 아래에서 올라오는 역류 방치까지. 통인기관 악취 차단 테스트 완료까지. 저런, 막아준다고 샀더니 물이 쫄쫄. 베스고왕은 입술마기 2개가 아닌 3갈래라. 물도 속 시원하게 베스. 플라스틱 아닙니다. 부식에 강한 상력 크롬 덕음. 위에서 머리카락 이물질 흘러주고. 세균 번식을 막는 95.9%. 환균력 확인된 입술마기. 심지어 펄펄 끓는 물의 소독도 오케이. 세진을 부어 세척해도 뜨거운 물 부어도 끄떡없는 품질. 세면대 막힐 염려도 노. 머리카락 재구만 내부 탑재. 걸린 이물질과 머리칼만 쏙 빼내면 되니까. 막힐 일 제로. 물샘방지 실리콘 밈으로 물샘 염려도 제로. 극허 기술. 100% 국내 생산. 환경 테스트 완료. S자형, B자형. 자유로운 변형 트랙. 물 내려갈 때면 자동으로 열리는 특수 구조 밸브로 악취 방치. 습관에 탁 털고 쏙 넣으면 되는 세면대. 주방편 3초 관리. 먹을 것 다 맞고 나갈 것 다 나간다. 60 베란다 다 사용 가능한 60용 배수구항 2세트. 주방, 싱크대, 세탁기 등 사용 가능한 주방용 배수구항 1세트 더. 세면대 거름망이 장착된 세면대용 배수구항 같이 더. 온 집안, 배수구항 3총사. 이 모드를 타. 구성은 업업업. 가격은 총전 규배로. 59,600원에서 50% 독탄 기나. 29,800원. 2세트 구매 시 5천 원. 추가 할인의 혜택 가치. 잠깐. 10일 깜짝. 무료 체험. 정격 실시. 10일간 쭉 써보시고도 악취 차단. 본래 차단. 불만족 시 100% 전에 환불 포장. 수익 노. 100% 국내 생산. 정품 확인. 빨리 주문하세요. 하나, 악취 벌려먹는 배수구 3총사. 이제 뛰어만 주십지요. 악취 틀어막고 대충 못 나오게 막고. 다 틀어막아주는 건 물론. 물은 강력하게. 8,8,8.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강력 차단 효과. 둘, 발명특허 기술. 배수구 3총사. 집안, 비키한 냄새의 근원치. 3대 배수구. 새 아파트 내부석. 하수구 악취. 주민들 고통. 이제 욕실에도, 주방에도, 세면대에도. 누구나. 초간편 셀프 설치. 발명특허 기술. 실리콘 입술막이 3개. 아래의 가스와 냄새의 벌레는 완벽 차단. 위에서 내려가는 물은 콸콸콸. 아래에서 올라오는 역류 방치까지. 보십시오. 기존 자사의 피해. 막힘없이. 배수기는 업, 업, 업. 새. 자주 막히는 세면대. 밴스왕. 세면대 막힐 역류도 높. 머리카락 제거망. 대부 탑재. 걸린 이물질과 머리칼만 쏙 빼내면 되니까. 막힐 일 제로. 불샘 방치 실리콘 림으로 불샘 염려도 제로. 특허 기술. 100% 국내 생산. S자형, B자형. 자유로운 변형 트랩. 물 내려갈 때면 자동으로 열리는 특수 구조 밸브로. 악취 방치. 습건의 탑 털고. 쏙 넣으면 되는 세면대. 먹을 것 다 맞고. 나갈 것 다 나간다. 육식 베란다. 다 사용 가능한 육식용 배수구항 두 세트. 주방, 싱크대, 세탁기 등 사용 가능한 주방용 배수구항 한 세트 더. 세면대 거름만이 장착된 세면대용 배수구항 같이 더. 운치반 배수구항 삼총사. 이 모드를 더. 구성은 업업업. 가격은 총장 그대로. 59,600원에서 50% 독탄 기나. 29,800원. 두 세트 구매시 5,000원. 추가 할인의 혜택 가치. 잠깐 10일 깜짝 무료 체험. 청평 실시. 10일간 쭉 써보시고도 악취 차단. 본래 차단. 불만족 시 100% 전에 환불 포장. 수익 노. 100% 국내 생산. 정품 확인. 빨리 주문하세요. 공평 신상. 답변 오 SX 4 0. 고맙습니다.